쭈인 씨 다운 취미네요. 잡아줄게요. 쳐봐요. 안 봐줍니다. 몇 시간 전에 정덕수가 사라졌어.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건데. 누군가 도와줬을 거야. 뭐? 아니야! 진짜 우리 내부에 찹자가 있는 걸까? 패를 다 까놓고 하는 게임이야. 이쪽이 불이야. 배장이 있는 거야. 한 채로 되돌아. 최희곤과 이미 머리 전에 관계가 끝났어. 나라는 상관없어. 당분간은 숨 좀 고르고 있어. 고장님 필요는 없어! 저는 관두겠습니다.